이 상작을 드립니다 2019년 9월 20일 산업범인 정읍사 문화재 재정위원회 이사장 조택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큰 감정과 감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점과 트로피 상점 300만원과 가수 인정이서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사진 촬영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가사만 큰 박수 함성해 주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상자께서는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노란색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 우리 또 함께 해주신 우리 11개 팀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 경기의 박수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오랫동안 연습에 연습을 거쳐서 오늘 무대에 서신 것 같은데 나머지 팀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대상의 주인공입니다 김형환씨 네 실감이 나십니까 네 네 제가 왔을 때 어제부터는 계속 안좋아서 지금 앵글을 맞고 올라오는 예 앵글톤을 가셔야 네 네 이거는 그거اض 에이 정 Frost 아래 와 reminders 감사합니다.